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붕크의 석정입니다. 제가 카메라를 샀더니 팔로우가 146명이었는데 157명으로 늘었습니다. 이렇게 기쁘셨습니다. 10명의 조화입니다. 일단 점점 발전하는 에스이오케 석TV 붕크TV입니다. 오늘은 오칸벤티 VWD 하고 있거든요. 그거에 대한 오칸벤티 가방 활용 방법에 대해서 얘기 드리겠습니다. 제 목에 뭐하고 있께요? 이거 뭐냐면 멀티 롱 트윈스틱입니다 여러분. 이거를 목에다 제가 감았어요. 이렇게 감은 다음에 여기다가 이렇게 해갖고 저 이제 이렇게 하고 다니려고요. 어제도 이렇게 하고 다녔어요. 어떠신가요? 포라이어티팩 여러분들은 소중하니까. 여러분 그러면 오늘 지금 VWD중인 오칸벤티 블랙에 대해서 얘기 드리겠습니다. 오칸벤티 블랙은 기존 오칸보다 길이가 뒵니다. 높이가 살짝 높습니다. 그리고 옆에 핸드폰이랑 여러가지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여기를 보시면 이 가방의 포인트는 핸들입니다 여러분. 이 핸들이 다 탈부착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되시면 되게 세련돼 보이고 이걸 뒤로 하고 이렇게 하면 되게 클래식해 보이고 이거를 다 빼고 크로스백으로 두실 수 있고 이 체인 스트랩이 다 탈부착이 가능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붕크에는 별떠 판매하고 있는 가죽 핸드 스트랩이 있습니다. 이거를 다 떼고 여러분 여기에 가죽 스트랩을 딱 한번 들어보세요. 다른 가방 같지 않아요? 이거 가죽 스트랩은 칼라가 네 가지에요. 다른 가방 같죠? 오칸 벤티의 칼라는 총 여섯 가지. 블랙 지금 오플했고요. 실버 그린 레드 레드 네이비 헬터들이 두 명이 있습니다. 스카이 블록 네 가지인데 여섯 가지인데 여러분? 가죽 스트랩으로 이렇게 활용해 보시면 가방 한 개 사갖고 다섯 개 산 느낌 어쩔 거예요 여러분? 이 롱 체인 핸드 스트랩을 한번 달아 보세요. 여러분 이렇게 핸드백이 됩니다. 일어나서 들어가야겠다. 멀티 체인 롱 스텝은 별도 판매입니다. 제가 이거 목에다도 걸었어요. 이렇게 나중에 목걸이로 사용하세요. 여러분 드세요. 여러분 붕크의 피콜라 백입니다. 피콜라는 무슨 뜻이냐? 지금 기존에 나와있던 칼라는 블랙 레드 옐로우 실버 실버 이렇게 있는데 칼라가 여러분 추가가 있습니다. 짠! 스카이 블루 오렌지 칼라 추가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피콜라 백은 지금 이거는 레귤로 오픈했고요. 지금 현재 붕크에서 판매 중입니다. 또 한 가지 소식 붕크에서는 지금 롯데 면세점 팝업 롯데 명동 면세점에서 팝업이 진행 중이고 또 한 가지 롯데 인터넷 면세점에도 입점이 되어 있습니다. 붕크가 제가 거기에 이렇게 하고 사여 있어요. 안 사기만 해봐라 붕크 면세점 팝업이 롯데 소곡 면세점에서 있습니다. 여러분 상품평을 쓰면 붕크에 백을 드리는 무슨 이벤트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걸 제가 기획한 건 아니고 롯데 면세점 측에서 기획한 거니까 여러분들 가셔서 한번 구경해 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모두 즐거운 하루 되세요. 피스아웃 여러분 석정이었습니다. 석TV 뽐뽐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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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뽐뽐뽐뽐 뽐뽐뽐뽐 뽐뽐뽐뽐